우리들이 뭐 초심 뭐 어쩌고 저 얘기했는데 되게 막 엄청 기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되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. 솔직히 나 지금 기대 안 하고 있는데. 솔직히 기대하지 마라고 해서 기대가 안 되는 게 아니라. 나도 기대를 갖게 돼. 아니 아니 근데 뭐야. 내가, 내가 드는 곡 좀 그지 아까 했던 얘기라도 못 듣는 거야. 진짜 기대를 했는데 안 될까 봐 나는 그게 이제. 근데 되게 웃긴 게 나는 진짜 기대를 안 했던 곡들이 터져가지고. 나 놀몰드림도 별로 기대 안 했어. 진짜로. 아니야, 너 너무 기대하지 마라. 너, 너? 너, 너? 5월 첫날 주 더쇼 체이스에 주의 공연. 강탄소년단! 축하합니다! 두 번짱, 이 와중에, 돈가스, 토플, 경 hadn't 자랐. 한국과 짐터풀이, 직접 보고, 더쇼 체이스, 강탄소년단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